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 또한 우리 현재 이 워드프레스 그리고 구글 블로그 또는 유튜브 또는 네이버 블로그 테이스토리 또 이제 비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봐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하는 부분들이 다 영상에 있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저희 프로그램 기반이 이게 일단은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그리고 이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고요 참고로 외국인분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분들 또한 당연히 워드프레스, 외국인분들은 이거 구글 블로그랑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아이디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영상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GPT 4.0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5, 3.0, 그리고 4.0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이제 여기 다 반영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분들 또한 지금은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뭐 이제 어디 나라든 어디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번역 기능 또한 당연히 이 프로그램 창에서 보여지는 이 선택 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글이 올라갈 때 그런 내용 또한 번역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또한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금방 구현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크롬 드라이버 업데이트 매번 해드리는 것 같은데 매번 잊어먹는 것 같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구동에 대한 설명 영상을 좀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제 채널 들어오시면 벌써 구독자가 15만 4천명이 됐죠 15만 명이 됐는데 만년 8만명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도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뭐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다 글로벌 채널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국내분들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가격은 33만원입니다 예 제가 세팅까지 광고 세팅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이제 뭐 조회수 조작이나 아니면은 뭐 구독자 조작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확실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구독자를 늘리든 조회수를 늘리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사용하시면 채널 저품질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채널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제 채널 또한 담배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노란 딱지 채널인데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독자 또한 늘어나고 조회수 또한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입 또한 마찬가지고요 워드프레스나 뭐 이제 블로그에 관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채널의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구동하는 영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 재생 목록 안에 뭐 외국인 분들 또한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걸 한번 구동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한 여기다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바이비트 바이낸스 또는 파이넥스 지금 또 1500만원 이벤트 아직 진행중이거든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 계속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새해잖아요 이 영상을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영상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선택지를 드릴텐데 네이버 블로그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익인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저랑 여기 뭐 이렇게 다 찍힌 거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구글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다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 또한 조작 아닙니다 구라 없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제가 그거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지금 또 티스토리 이슈글 발행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전면 광고로 수익을 굉장히 얻어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또 티스토리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였더라 그 새해 이벤트잖아요 새해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데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데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블로그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4개 구매하시는 분들은 13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끝판왕 이 프로그램 또한 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치면 100만원 200만원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분들은 참고로 워드프레스랑 구글블로그 까지 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분들 또한 일정의 할인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풀팩으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널 키우기 노하우 또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33만원 금액을 받고 세팅 또한 제가 해드릴 거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또한 카카오톡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그 GPT 4.0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주 놀라우실 만한 업데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또한 할 때마다 무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꾸준히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일단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판매를 시작했을 때는 제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제 워드프레스든 뭐 이제 그리고 티스토리든 승인이 안 받은 상태였죠 지금은 승인 또한 전체적으로 싹 다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블로그를 몇 십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부러 승인 안 된 블로그를 내놓은 게 확실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그때부터 이제 승인 안 된 블로그를 예시 블로그라고 하고 예시로만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인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드프레스고요 예 워드프레스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복사 붙여 놓게 하는 거고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 쿠팡 파트너스 버튼이 뜰 거예요 이게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 쿠팡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중 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은 뭐 목차랑 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표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색깔 기능까지 구글 블로그랑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는 가능하구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 방문자를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8분 이거든요 매번 이렇게 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안올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한번 상단에 자리를 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상단에 자리를 다키게 됩니다 예 절대로 저품질에 걸릴 일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우 유튜브 티스토리 라우 유튜브 티스토리 라우 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고요 음 이것도 운영을 안하지 꽤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백링크 또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 백링크도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등 개인 사업에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다 승인됐죠 음 이것도 왜 안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사실상 이런 이렇게 확실하게 된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자 예 네 이런 좀 이런 노림이 있었어요 제가 음 다 승인됐습니다 사이트 남겨둘 테니까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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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